수와디카, 크라운 마스터 김영락입니다. 수와디카, 크라운 마스터 김영락입니다. 석세스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엊그저께 왔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난 지가 이제 15년째 됐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16가지의 네트워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열 일곱 번째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저는 정말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초등학교에 나온 사람이거든요.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었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루 지나서 저는 직장을 다녔습니다. 매일 한 자리에 앉아서 미싱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 딸이 태어났습니다. 결혼한 지 17년 만에 애기 아빠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지만 17년 만에 애기 아빠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는 그 셋 딸을 정말 키우기에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갈까봐 무서워서 공부를 못하게 했던 엄마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각자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각자가 다 대학 병원의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가 농사 짓는 집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목장까지 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을 챙겨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내가 성공을 해서 저 아이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처음 만났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터미 제품은 한국 원자료 연구원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500배 월요를 더 넣어서 100배가 좋아지는 꿈의 하장품이 나왔다는 뉴스 동영상을 봤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가슴이 뛰었냐면 이 제품이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제품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제품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애터미 정보를 주신 스폰서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고 직급을 가면 10억의 지게차를 떠준다는 소리에 머리의 뚜껑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10억의 지게차를 받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3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3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5년 만에 로얄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크라운스 클럽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도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꿈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한국은 4 계절이 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았고 꼬시피는지 눈이 오는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렸던이 지금 여러분들을 제가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는 지금 이 시대의 블루 오션입니다. 분명히 애터미는 지금 이 시대의 블루 오션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블루 오션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블루 오션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천복을 받았습니다. 모두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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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